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 그중에서도 브리즈벤에 살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거기 골드코스트에 있는 더스타 카지노에 왔습니다 오늘 카지노 어떤지 그리고 일몰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지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복정 때문에 오늘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마 이렇게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골드코스트 더스타 카지노의 로비입니다 로비 아주 사람들이 많죠 저녁에는 어젠 더 많던데 오늘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체크인 하고 체크아웃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주 큰 전광판이 있고요 로비에 이렇게 호텔 입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골드코스트에 있는 마리나 입니다 마리나면 여기 골드코스트에 있는 선박들이 여기 요트들이 많이 정박해 있는 곳인데 오늘 날씨가 안좋아서 이렇게 좀 하늘이 흐리네요 저기 앞에 헬기가 이렇게 한 번씩이라고 하죠 ệc 같이 000원까지 생가고 싶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수식할 때 이게 뭐 정말 저희 네 시간에 뭐 정말 좋은데는 안좋아 이렇게 와요 여기시는 게 좋지 이거 좀 하시고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